내가 문제를 낼게 이거 보게 이거 볼 거 같은데 야 맥띠 좋아 좋아 얘 모께 한번도 본 적은 없고 내가 처음으로 하는 거야 보여주기만 해볼게 이거 날라간다 여러분 야 진짜 다 꼼이 되게 많지 아우 야이 사수사수 어디 섹시하니? 섹시해 누드 아이가 트 누드 베이비 꽝딱 꽝딱 왜 저래? 지랄하고 자빠졌네 40만원 40만원은 넣어주세요 이렇게 물을 짜줍니다 육회를 할거란 말이야 육회 최대한 고기를 얇게 썰어야 돼요 일단 한별 약을 동안 고기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아빠 백수 아니라고 중장비 사업가라고 중장비 중기사무소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한별이 아빠 백수 아니에요 꿀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우리 직원으로 써줄 테니까 오라고 와요 진짜로 쭉쭉 보내줘 아 그럼 20개 아야 아야 야랫다 누가? 맛있다 이거 소화 주려봐 이거 녹아 녹아 맛있다 맛있다 자 이봐 입 벌려 이거 되게 큰거야 아 입 벌려 빨리 아 아 아 이건 너무 아니냐고 씨 빨리 어 꿩먹고 날라가서 배주소까지 날라 뭐야 형 왜 이래 이거 이거 응 사부사부 어뜸 배가 주스라라라 딴다 선다 싸 아따 딸딸 아 딸딸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이르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이 별다란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주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